북한이 여러가지 의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이러한 도발이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되고 오히려 북한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더 자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안폭리決議等의 명확한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놓고 다른 문제를 하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더욱 고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썼습니다.